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의 후보 공천 작업을 통해 시장군수 후보가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KBS는 이들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동해시장 선거구를 알아봅니다. 정창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해시장 후보로 최석찬 동해시의회 의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 후보는 동해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동해삼척 지역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표 공약은 시민소통을 통한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의 망상지구 조기 개발과 동해 묵화항의 북방 물류기지 육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심규원 동해시장이 단수 추천을 통해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합니다. 동해시 부시장을 거쳤고 민선 6기와 7기 동해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북방경제 산업 물리도시와 동해안 관광도시 육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됐던 심상화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동해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강원도 제2청사의 동해시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3파전에 예상되는 동해시장 선거원은 심상화 후보의 국민의힘 탈당이 보수표 분산으로 이어질 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